어때요? 음, 맛있다. 그쵸? 내가 한라보다 낫다니까. 내가 한라 요리 잘한다 그랬더니 질투 났나 보네? 나지, 그럼. 걱정 말아요. 아무리 사내진미를 갖다줘도 부서락이 끓인 라면보다는 안 땡기니까. 오, 그럼 맨날 라면 먹고 갈래요? 우리 집에서? 먹어요, 꿀어. 아, 언니는 뭐래요? 미안하다죠, 뭐. 참, 내일 가서 꼭 상타 와요. 아, 맞다. 전국 노래자랑. 정말 안 나올 거예요? 가족끼리 나가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. 연습 하나도 못했는데. 나간다는데 의의가 있죠. 영감님이 방송 보시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. 좋아하시겠죠? 맛있게 또 쳐줘요. 맛있겠다, 쳐줘요. 음! 이거 매출에 적는 거죠? 아, 또 틀렸어. 수기를 적는 거 헷갈리면은 이거 PC로 바꾸고, 엑셀 처리해. 엑셀이요? 그거 말고도 장부 정리하는 앱도 있고, 요새 편리한 거 많아. 금방 배울 거야. 아, 그래도 돼요? 그동안에는 아버님이 보시니까 일일이 다 손으로 적었지. 이제 뭐 얼마나 더 보시겠어. 동서가 다 맡아서 해야지. 아, 제가 왜요? 형님 정말 안 나오실 거예요? 동서 나하고 술 한 잔 하고 싶다고 했지? 왜 한 잔 꺾을까? 아, 저한테 좀 DM은 좀 먹으세요. 지드려줘. 훌륭해. 형님 앉아 그리고 나 앉아 자, 건배 오, 형님 형님 왜 이렇게 잘 마셔요 빨리 한 잔 더 말아봐 우리 형님 술 진짜 잘 마신다 형님 내가 술이 들어간 김에 할 말 좀 할게요 형님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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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수 똥의 반말 요즘 말로 극혐 있죠, 극혐이에요 알아 아우 아우, 열받아 안 되겠다 형님 내가 딱 한 대만 내릴게 응 안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 오늘의 소리가 내릴 것 같아요 응 알았어 짜렁 지켜줘 왜 안 꺼놔 왜 안 꺼놔 왜 안 꺼놔 고소하기 없기? 안 하기 내가 그러면은 내가 잠깐만 뭘 풀고 잘 잘 자려 알았어요, 제발요 아 아 고소해 아이고, 아이고, 아파트야 아파트야 이런, 이 시베리 멸파한테 디XX같아니 야, 너 거기다가 쌈 짜 먹어 지랄 내가 너 말했나? 너 왜 속을 한 말 말했어? 지랄 야, 일어나 어, 쌈 짜 먹었어? 내가 잘못했어요, 언니 아 아 아, 분사 아, 분사 너무 미안해 내가 술 취하면 자꾸 그 욕이, 욕이 막 나와 이거 이거 주사야 별도 없어 미안해 미안해 아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인 것 같은데 별 없어 별 없어 인형이 내 잘못됐는데 너도 안 돼 때려 깍 영감님 저 왔어요 잘 주무셨어요? 응 저 왜 부르셨어요? 유, 유산 네? 나눠 준다고 유산 다인 유산 짜증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